아 뭐 때문에 배가 아픈 거지? 어제 저녁에 먹은 사과 때문일까? 아니면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그럴까? 그거 둘 다 아닐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응? 흔히 저녁에 먹은 사과가 독이 되고 MSG가 몸에 안 좋다고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려줄게. 우선 사과를 먹을 때 우리 몸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알려면 사과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 알아야 해. 사과에는 시트르산이라고 불리는 약한 유기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생소한 단어에 당황스럽지? 사실 시트르산은 구연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세제를 사려고 마트 갔을 때 많이 보였을 거야. 평소에는 사과를 먹지 않아도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 중간 생성물로 시트르산이 나오게 돼. 시트르산 회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이화작용을 통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ATP를 생산하는 회로야.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 생성물로 나온 시트르산은 위액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줘.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이 된다는 말이 이 이유 때문이지. 반면에 저녁에 먹는 사과는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배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야. 하지만 평소에 위염 등 위질환을 자주 앓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산의 영향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저녁에 먹은 사과가 꼭 복이 된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야. 오히려 아침에 먹는 사과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속담은 과장되었지만 사실이야. 하지만 일부 위질환을 겪는 사람에게는 틀린 속담이다. 라고 결론 지을게. 다음으로 msg에 대해 알아보자.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부르고 아미노산계 조미료를 나타내. msg는 척추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탐산과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글루탐산 안에 카복실기의 수소가 나트륨 이온으로 바뀐 형태야. 이 나트륨이 있어서 글루탐산보다 물에 잘 녹게 되지. 그래서 혀에 있는 감칠맛 수용체에 잘 결합하게 되어 음식의 맛이 좋다고 느끼게 되는 거야. msg는 천연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조미료가 아니라 화학조미료로 구분되는데 이 화학조미료라는 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곤 해. msg가 되는 재료 자체를 살펴보아도 사탕수수와 같은 자연식품이고 글루탐산도 간장, 감자, 버섯 등 쉽게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어. 그리고 msg를 만드는 과정도 정제설탕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msg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 msg에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 1968년 미국에서 msg의 유해성 논란이 있었고 1969년에 어린 쥐 연구가 진행되었어. 실제로 어린 쥐에게 과다한 msg를 주사하자 뇌 조직의 이상현상이 나타났지만 이걸 쥐를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120g이나 먹어야 이상이 생길 정도야. 120g은 라면 한 봉지의 무게 정도지. 그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위험하다는 것이야. 실제로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한다고도 하는데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란 게 있어. 혈액장벽은 선택성 투과성을 가져서 위험물질을 격리시킬 수 있어. 그러니 뇌에도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없지. 아 그렇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5개념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 역시 우리 학교 생명 1등. 고마워. 아니야.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잘못된 과학상식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찾아 꼭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5개념장벽은 선택성 투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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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